자동차 미니가 절벽에 매달려 있어요. 살려주세요! 어서 구조대를 불러야겠어! 빈칸에 알맞은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야호! 잘했어! 출동! 출동! 무서워요! 걱정 마! 금방 구해줄게! 콜리를 눌러 변신을 시켜주세요. 미니를 클릭해서 안전하게 끌어올려주세요. 무서워요! 미니를 클릭해서 안전하게 끌어올려주세요. 이영! 헬리를 눌러 변신을 시켜주세요. 야호! 랍차! 변신 완료! 미니를 잡아서 땅으로 옮겨주세요. 이야, 대단해! 고마워! 우와, 꼬마 자동차 미니가 안전하게 구조되었어요.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 저런, 지진 때문에 친구들이 지하 동굴로 떨어져 버렸어요. 어? 아무것도 안 보여. 누가 좀 도와주세요. 빈 칸에 알맞은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야호! 잘했어, 출동! 출동! 살려주세요! 그쪽만, 우리가 도와줄게. 요일을 눌러 변신을 시켜주세요. 다차! 동신 완료! 아아... 아아... 바위를 부숴서 입구를 만들어주세요. 올아parent이 딱 5번을 만들어요. estratég 좋은군ğı 아 nah... 올아ggak 만! 이걸로 타는 드라마ül이 앰버를 부숴서 입구를 만들어주세요. 앰버를 부숴서 이뿔을 만들어주세요. 앰버를 눌러 변신을 시켜주세요. 앰버를 눌러 변신을 시켜주세요. 앰버를 눌러 변신을 시켜주세요. 앰버를 눌러 변신을 시켜주세요. belongs 친구들을 모두 데리고 나가주세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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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난다 야호! 친구들이 모두 동굴에서 탈출했어요 영영 못 나오는 줄 알았네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저런, 마린이 거슨 파도에 휩쓸려 뒤집혀버렸어요 도와주세요! 배가 뒤집혔어요! 빈 칸에 알맞은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야호! 잘했어! 출동! 출동! 무서워 걱정 마! 금방 구해줄게 폴리를 눌러 변신을 시켜주세요 자! 다쳐! 변신 완료! 출동! 뒤집혀있는 마린을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넌, 차! 넌, 차! 넌, 차! 넌, 차! 넌, 차! 하하하 핸리를 눌러 변신을 시켜주세요 바다에 빠진 친구들 모두 구해주세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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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이 무사히 바다에서 구조되었어요. 정말 무서웠어. 역시 구조대가 최고야. 포스티의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으악! 살려주세요! 도저히 멈출 수가 없어요! 빈칸에 알맞은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야호! 잘했어! 출동! 출동! 이러다 사고 나겠어! 걱정마, 우리가 도와줄게. 헬리를 눌러 변신을 시켜주세요. 히앟! 히앟차! 전체로 빨리요! 포스티를 클릭해서 속도를 줄여주세요. 히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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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않겠는걸? 앰버를 눌러 변신을 시켜주세요. 변신 완료! 앰버의 쿠션도 포스티를 멈춰주세요. 와우, 포스티가 안전하게 정지했어요. 휴,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아휴, 다음부턴 정비를 자주 받아야겠어. 저런, 클린이가 콘크리트 웅덩이에 빠져버렸어요. 아, 움직일 수가 없어. 누가 좀 도와줘요. 빈 칸에 알맞은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루이를 눌러 변신을 시켜주세요. 루이를 눌러 변신을 시켜주세요. 미션 완료! 콘크리트를 부셔서 클린이를 구해주세요. 내 몸이 콘크리트 풍성이잖아! 앰버를 눌러 변신을 시켜주세요. 변신 완료! 스티커를 붙여 구급함을 완성해주세요. 스프레이로 콘크리트를 모두 제거해주세요. 잘했어! 상처에 밴드를 붙여주세요. 고마워!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우와! 클린이가 무사히 구조되었어요.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앞으론 조심해야해. 고마워!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고마워!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스티커를 붙여주세요.